지리산자락에 있는 함양군이 철갑상어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진액과 화장품 등 2차 가공품 개발이 한창인데요. 내년부터는 철갑상어 알도 생산할 예정입니다. 보도에 송금환 기자입니다. 해발 700m 지리산자락에 들어선 양식장입니다. 1800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철갑상어 양식장엔 3만 5천여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. 차가운 민물에서 잘 자라는 철갑상어에게는 평균 12도 정도로 수온이 유지되는 지리산 지하수가 한겨울 영하 4도까지 떨어져도 양식 환경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. 냉수 어종으로서 추운데도 아주 강한 생물입니다. 그리고 함량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키우는 게 차후에 좋지 않겠나.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과 철갑상어 진액개발 등의 국비와 군비 등 8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. 함양군은 캐비아를 활용한 주름 개선 화장품 등 가공품 개발로 철갑상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 철갑상어 양식을 통해 어육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고 부가가치 산업인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더 높일 것으로 봅니다. 야생동물 보호어종인 철갑상어는 수출입부터 엄격한 이력관리가 필수. 국내외 거래가 가능한 이력서도 갖췄습니다. 이렇게 작은 철갑상어가 8년이 지나면 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세로 줄무늬에 단단한 비늘로 덮인 몸통은 최대 3미터가 넘게 자라는 철갑상어. 함양군에서는 내년부터 철갑상어 알인 캐비아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